아 오늘은 저희 트림캠트 차예요! 빅커즈의 뮤직비디오 촬영 한 장입니다! 오늘 용말랜드에 왔어요! 제 눈으로 여기 직접 보고 되게 신기하네요 오늘 의시시하고 석득한 드림캐쳐의 무비 현장 보러 가실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햇빛은 없어서 여러분은 선선해 보이죠? 아니요. 너무 더워요. 가만히 있어도 진짜. 이 조명은 진짜 그냥 조명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불이에요, 불. 화이팅! 화이팅! 인스트 분들께서 지금 굉장한 힘을 주고 계셔서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. 힘이 납니다. 드림캐쳐의 역사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열기강뿐합니다. 네. 난 다미가 이렇게 뒤에서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봤어. 아니, 땀이 계속 나가지고. 아니, 선풍기가 이제 소용이 없어요. 따뜻한 바람이 나와야지. 웬만하면 다미가 근무 시작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. 여기 어스러운 거 어스러웠거든요. 근데 계속 뒤에서 힘이. 야, 밥물 새고 왔어요. 한숨도 못 잡아가지고. 우리 스텝 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네. 끝까지 한번 화이팅! 화이팅! 고생하셨던 뱅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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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우 어? 나 아직 살아있네?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싶엉 가볼게 아디오스 가현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뛰는거? 어우 나 너무 나 너무 오랜만에 뛰었어요 나 이러고 뛰던데? 너무 귀엽게 뛰던데?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? 봐봐 알겠어 언니 잘하고 올게 화이팅 화이팅 민주 화이팅 화이팅 아이스크림 나 문허친과 함께 찍다니 너무 영광 같이 나오겠다 우리 비디오에서 전 너무 행복해요 탈수 증상 조심하세요 알았죠? 물 많이 드시고 수아 물 많이 먹고 오늘 귀여운 머리핀을 달아봤어요 너무 귀여울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어! 받았어! 미쳤다! 야, BBQ에 역덕이 이삭 토스트면 말 다 한 거 아니야? 역덕 닭볶음탕이 나 원래 지금 개인 촬영이야? 역덕 닭볶음탕이 아니래! 빨리 끝나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완벽했으니 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전 이제 치킨 먹으러 가볼게요 저는 제가 염원하던 엽기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치킨과 함께 맛있는 떡볶이 먹으면서 에어컨 틀고 우리 뭐야? Because 우리 Because 들으세요 이분 인구 꼭 내보내네 제목 까먹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걸로 안 될 거 같은데? 빨리 봐봐 야, 프라이드가 처음이야 그걸로 안 될 거 같은데? 그걸로 안 될 거 같은데? 우린 완전 감절이 끊긴다 이렇게 흥겅하게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콩콩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너무 그러지 마 4분만 아세요 손님 드리려고 하필이 만약에 만약에 실장님이 이걸 영상을 보신다? 그럼 편하게 어쩔 수 없어 죄송합니다 실장님! 쌤! 실장님! 실장님! 이민이! 이민이! 끝이다 먹었어 입맛이 뚝 떨어졌어 이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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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은 착한 나의 인출을 했겠지만 진짜 나의 모습은 저는 나의 모를 했지? 내 진짜의 모습 이거 바로 나야 착각을 하시겠죠? 제 얼굴은 귀걸이만 하죠? 아니에요 제 얼굴은 귀걸이만 하지 않습니다 귀걸이가 제 얼굴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약간 여기 나비 한쪽 날개 한쪽 날개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는 딱 이거 봤자마자 이 컨셉에 그렸어요 이제 나비가 이렇게 착 펼쳐진 느낌 여기 여기 짱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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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여기 네 여기 나로 워너빌 카메라 내게 습가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? 나는 나 퇴근한다? 베림 페이처라 이상해요 나는 이상해요 고장 났어요 다음이 괜찮아요 제가 수리할 거예요 이쁘게 나왔어요? 얼굴 잘 보이죠? 잠자리 무쌍 언니 저 연습 찍어주실래요? 응? 어 뭐야? 언제부터 날 찍고 있어서 찍을래요 그래 그러지마 아니 나 뭐야 언니 때문에 갔잖아요 내 비하인드 사진을 그럼 언니가 약간 비겁게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난 안좋은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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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제가 평소에 안하던 라인을 쓰려고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맨날 막 어깨떡기 이런거 해가지고 안하려고 막 이런거 했거든요 막 이런거 했는데 네 모니터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잘 나온거 같아요 이게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 아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기대할게요 뮤비 안녕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저는 이만 그러면 할 일을 모두 마쳤으니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할당량은 끝났어요 다음 이제 화이팅하는 동이와 화이팅해 안녕 지금 장갑 껴가지고 터치 못해요 그래서 언니 손으로 이렇게 빌려줬어요 셀카 찍어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딱 그 제 몸을 이렇게 땡겨 땡길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같이 앉아있는거 이렇게 짓다던데 과연 무슨 스토리일까 궁금하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기대하세요 안녕 안녕 저 끝났습니다 지금 2시 3분 과연씨 내일 봅시다 촬영 시작 느낀 수 밖에 못하는 많이 하죠 호연이 거의 안한 특별한 베리 코트 주소 A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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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A M par 준비되었습니다. 잠시 후 곧, 금방 곧 멤버들이 와서 촬영을 또 시작할 텐데 맞아요.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는 멤버들 파이팅 하시고 저희도 얼른 자고 다시 다시 올게요. 에너지를 충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봐요. 안녕. 안녕. 영원히 하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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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r